안녕하세요 월호입니다. 여수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요. 전 일정에서 사실은 선상 문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됐어요. 일정 때문에. 그래서 다시 한번 여수 한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문어에 부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상은 처음인데 잘 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은 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이거 서에 가면 쭈꾸미. 아 안좋은데. 여러분들 되게 단순해요. 선상도 마찬가지로 액션법이 이제 배가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캐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. 버티카요. 그러니까 일자로 내리거나 아니면 조금 앞쪽으로 던져서 바닥을 찍고 쿵 하면 긴장감, 텐션감 주고요. 동일하게 그냥 뚱뚱,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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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이런거 느끼면서 느끼시면서 어! 왔어요 왔어요. 왔어요, 옆에. 사이즈 좋다. 이게 잘 안되요 스피링니를 갖고 올걸 그랬어요 애들 사이즈가 안되니까 스피링니를 갖고 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왼손이라 후킹도 조금 힘들어요 세게 침질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잘 나오고 있어요 저만 못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만 못잡는건 아니구요 여기 지금 찐낚시를 대표하는 진프로 형님이랑 같이 동추를 왔는데요 진프로 형님과 저만 빵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게 전문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어 한마리 잡았는데 너무 요만해가지고 놔주면 다른 사람들도 고만한거 잡고 계시는데 옆에 분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잭스 형님도 같이 해갖고 형님 화이팅 아 여기요 여기가 나로도 쪽 나로도 쪽이라고 합니다 좌인들 하나 구매하고 싶다 진프로님 잡으셨습니다 왔어 왔어 어 깡이 그 눈이 스멀스멀 고기를 못잡고 문어를 못잡고 있어요 오시는데 옆에 분 잡으셨다 오 좋아좋아좋아 오 좋아 아 이게 안돼 이게 삐뚤빼뚤대 릴을 못감겠어 아씨 이게 뭐냐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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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도 마음에 안들고 물론 이제 뭐 명필은 피를 탓하면 안되지만 죽었다 나 어떡하냐 어 뭐야 다 가져가야만 죽이 후련했냐 아 전체 조항 잡으시는 분들은 한 여섯 마리 일곱 마리씩 이렇게 잡으시는 거 같아요 한 다섯 마리 잡으셨죠 다섯 여섯 마리 잡으셨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잡으시고 저 아래쪽에서도 좀 잡으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 딱히 후킹을 안 해더라도 배가 움직이니까 지가 발에 걸려서라도 한 마리는 걸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어 잡으셔 아니 나만 못잡고 있어 다른 분들 잡고 계셔 내가 문제인 거 같아 내가 약오르냐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그 정도의 이제 페이스에 막 말려갖고 멘탈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 나왔어 나왔어 또 나왔어 나만 안 나오는 거야 저만 못 잡는 겁니다 야 애기 한 10개 달아볼까 이러니 잡냐고 이러니 잡냐고 아 씨 나왔네요 아 나왔네요 근데 이거 제가 이게 후킹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확실히 계속 빠지는 거 같은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글쎄 문어 손맛보다는 잡는 그 재미 아닐까요 잡는 재미 그냥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먹는 재미 아닐까요 먹는 재미 죽을 것 같아 진짜 핸들이 좀 그르네 두 마리째 그냥 바닥 다운샷처럼 지금 덕덕덕덕 긁고 가는데 그냥 둬요 어떻게 해요 아 스테이 주지 말고요 바닥 지금 턱턱턱턱턱턱턱턱턱턱 태우고 가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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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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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근데 여수 그러니까 확실히 식당 먹는 거는 어딜 가도 그냥 기본은 하는 거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수에서 라면 먹으면 라면도 맛있다 진짜로 PP 왔어요? 오오오お 우리 잭스혁 천천히 천천히 아니 어디 학원 다녀 되게 자연스럽다 오 왔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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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내가 못 잡으면 형이라도 잡아야지 아프리카 BJ 이제 데뷔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실장님 오 사이즈 사이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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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천천히 올려 올려 천천히 아니 올리라고 사이즈 좋아 붙었잖아 아이 바보야 그러니까 아이고 사이즈 좋았는데 그러니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쭉 해갖고 그냥 쭉 올려야 돼 왔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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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면은 그러니까 천천히 끓여 없는 거 같은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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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냥 쭉 깔아요 끌고 와요 쭉 끌어요 쭉 끌어 그냥 쭉 끌어요 더 더 더 더 더 더 형 누가 누가 왜 내 거 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이즈 찾으니 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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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기 성악 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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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